여러분들 굿모닝 닥터케이입니다. 오늘 11월 17일 화요일 아침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외시장 한번 살펴보자면요. 전일 해외시장 상당히 양호한 흐름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1.6% 상승, 나스닥 0.80% 상승, 반도체 지수도 2.48% 상승, 다우존스와 S&P500은 다시 신고가 갱신하는 모습입니다. 자 나스닥도 20일 권역에서 지지 이후에 모든 입평선 밑에 다 깔아놓은 상승추세에 전환되어 있는 상황이구요. 필라텔피아 반도체 지수도 양호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독일 0.47% 상승, 영국, 프랑스 다 양호한 상황입니다. 자 주요 미국 종목들 한번 챙겨보자면요. 자 기술주들은 그만그만한 상황이구요. 자 AMD, 퀄컴, 마이크론 테크놀리지가 상당히 양호하게 반도체 지수 상승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니콜라도 3.16% 상승이구요. 마이크론 테크놀리지는 6.78% 상승입니다. 자 전일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잘 아시다시피 화이자에 이어서 모더나가 백신 3상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94.5%의 높은 치료, 치료라는 표현이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 좋은 효과를 가져와서요. 이제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 더 높아지면서 지수 상승하는 데 역할을 했습니다. 모더나 9.35% 상승이구요. 특히 화이자가 마이너스 70도에서 보관을 해야 되는 에러가 좀 있었다면 모더나는 마이너스 20도에서도 충분히 잘 보관이 된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엑스모빌 최근에 이제 백신 소식과 함께 유가가 강하게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양호하게 5.76% 상승, 쉐브론도 7.23% 상승, 월트 디즈니 4% 상승, 보잉 7.98% 상승, 제이피모간도 2.82% 상승으로 전일 상당히 양호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원화강세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치수 상승에는요. 이 원화강세가 상당한 역할을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1100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자 전일 뭐니뭐니 해도 우리나라 상승을 이끌었던 주요 종목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할 수 있겠죠. 삼성전자가 4%대 상승, 하이닉스가 9%까지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코스닥도 조정을 원반하게 마친 이후에 이제 추가 상승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인이 현물에서 한 5천억씩 매도가 나온다든지, 선물에서 5천개 이상 매도가 나온다든지,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는다면 계속 지속적으로 홀딩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기관이 전일은 코스닥도 강하게 매수해 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전일 RCEP, 역,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 해서요. 아시안, 10개 국가요. 중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한국 이렇게 세계 최대의 FDA를 체결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규모라든지 여러가지 면에서 한 30%의 전세계의 비중을 차지하는 아주 큰 협정이니까요. 우리나라도 그 협정을 조인한 상황이니까 수혜주 충분히 자동차라든지 여러가지 관세를 부과하고 있던 그러한 섹터들 수혜도 다시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간단하게 시장에 대한 분석을 말씀드리자면요. 어디까지 갈 것인가 너무 예측하려 하지 마시고요. 5일선을 크게 이탈하는 은봉이 나오면 아 이제 조정 좀 받으려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현금 비중을 조금 느린다든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조정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신 분들 다 반갑습니다. 자 전일 하이닉스가 와 진짜 강해갔죠. 삼성전자도 신곡과 계속 랠리하고 있습니다. 전일 조선주가 또 불을 품고 있거든요. 유역공이 플러스 완전 천하였겠네. 그죠? 추가 매수 의견도 드렸죠. 자 조선주는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좀 눌림목 주면 그때부터 매수 시작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금융주도 양호하게 최근에 가고 있는 상황이고 전일은 증권주가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증권주가 삼성증권, 키움증권 10%대 강한 상승. 자 그리고 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당히 또 주가 강세 항공주들 보여졌는데요. 이제 세계 7대 항공사로 발돋움할 수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소식 때문에 전일은 또 항공주가 상당히 강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장의 주도주가 조금 바뀌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주도주다 이 말씀 계속 드리고 있었고 홀딩 가능하다라는 의견 계속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지금 현재 좀 흔들린 섹터가 5G 섹터고 그 다음에 언택트,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NHN 한국사이버결제 그리고 2차전지가 화재 소식 때문에 좀 흔들리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와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확진자가 자꾸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단계로 수도권과 강원도 지역에서는 1.5단계로 다시 격상한다는 소식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발표되면 언택트가 다시 또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린유딜이라든지 수소차라든지 좀 강하게 올랐던 섹터가 조정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철강, 조선, 건설, 금융, 전기전자, 자동차 자 너무 많은 섹터들이 강하게 턴 어라운드하는 섹터 위주로 강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은요. 시장은 50위주 신고가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그러한 패러다임이 계속 가기보다는 강하게 올랐던 종목들은 이제 조금 조정도 나올 수 있는 권역이고 하이닉스는 지금 오늘 0.82% 하락 출발 예상되는데요.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사실. 자 그래서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면 적절히 차익실현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삼행제도 강한 상승 이후에 조금 조정받고 있는 상황, 조정을 가볍게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셀트리온 제약은 다시 추가 매수해서 재매수죠. 정확하게 고점 부위에서 청산 이후에 재매수해서 지금 적당한 상황이 있는데요. 자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볼 테고요. 자 한가지 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양호하게는 가고 있습니다만 테마주 성량의 고점 부위에 있는 종목들은 매수를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신규 매수자 입장이라면요. 지금 덜렁 따라가지 마시고 조정을 좀 받은 이후에 첫 번째 매수에 돌입해야 된다. 아직까지 돌입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요. 늦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조정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개장중인 미국 선물을 한번 보자면 라우선물은 0.0%로 보압이고요. 나스닥선물은 0.37%로 상승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가도 강한 상승 이후에 눌림목 구간에서 다시 재반든 그에 비해 골드는 강한 상승 추세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 출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코스피 코스닥 강보압 약보압 출발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정 받을 때 됐어요. 자 신세계 양호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 자 LG와 GM 차량 화재 소식 때문에 조금 흔들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중요한 권력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반등 나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2차전지 섹터는 다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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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차전지 섹터는 다 양호. 자 2차전지 섹터는 다 양호 . 좋습니다. 자 외국인이 오늘도 일단 메스트롬 코스피에서는요 698억 매수 들어오고 있구요 나머지는 매도입니다 자 기관이 매도합니다 기관이 매도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차익실은 아마 좀 나오고 있을겁니다 기관은 5g 빨간불 일단 들어오거든요 여러분들께 a 스테크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매수단가 인근이에요 오늘도 매수 가능 5g가 한번 돌아갈 때 됐어요 돌아 돌아가는거 거든요 야 근데 그린유디리가 상상이 오래 쉬네 한 번 돌아가야 되는데 자 자 유닛은 더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손절하지 않습니다. 자 4680원 깨지면 손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저점 말하는 겁니다. 4700원. 4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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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카카오 계속 약세네 진단키트가 박살이 납니다. 5g 일단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여기 수소차 그린뮤딜이 계속 좀 약세네. 돌았을때 됐는데. 어저께 강세보였던 반대차의 소부장 이런쪽도 차에 실은 나오는것 같구요. 2차전지 일단 빨간불 들어왔습니다. 이야 항공주가 대박이네. 자 중국소비 내수 화장품 이쪽 양환 흐름입니다. 여행주도 돌아섭니다. 돌아서 봐야 그죠? 돌아서 봐야 합니다. 자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전직원 무급 휴직 실시한다 그럽니다. 여행을 제대로 가겠습니까? 그죠? 99.9%가 스톱됐다. 뭐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에이스테크 일단 양호하게 갑니다. 우와 다시 끌어 땡기네. 이번엔 아멘 여름 자 오늘도 외국계에 삼성전자 매수 들어오고 있구요. 자 하이닉스 오늘도 외국계에 들어오긴 합니다만 조금 조춤거립니다.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사실 자 신세계 양호하구요. 엘지어학도 지금 반등동 별 무리 없어요. 자 유닛스는 오늘 외국계가 좀 들어오긴 한데 셀트는 제약도 조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이 크게 밀리네요. 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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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코스닥을 기관의 우기니 강하게 400억씩 매도합니다. 그러면서 0.86% 하락하고 있구요. 코스피는 0.03% 하락입니다. 기간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1700억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여전히 950억 매수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물, 외국인 선물 242개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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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좋아요 구독 팬클럽 가입해 주시면 땡큐 구독 옆에 가입 누르시면 닥터케이 팬클럽 가입도 가능해요. 혼자 하시기 상당히 힘들겁니다. 카페에 링크되어 있으니 들어가셔서 보시고 닥터케이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급등에 따른 은약성걸로기 양상 이구요. 자동차 일단 양호한 흐름이구요. 2차전지가 반등 나오고 있는 상황. 자 언택트 네이버 카카오 앤소프트 까지 언택트가 아직까지 좀 약세구요. 자 우리나라 확진자 는다 해도 백신 나온다 이겁니까 언택트가 반등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철강주 양호하게 가고 있고 조선주 다시 빨간불 들어오고 있습니다. 건설주 까지 빨간불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융주도 양호 바이오 대체적으로 조정 받는 그런 국면이구요. 진단키트 박살나고 있습니다. 5g 울긋불긋 휴대폰 부품 조정 반도체 소부장 조정 게임 조정 엔터도 나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코스닥은 강하게 지금 빠지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섹터에서 강한 섹터는 2차전지 정도인것 같구요. 코스피는 약보합이니까 뭐 그만 그만 합니다만 섹터가 자 항공주 연일 강세보이고 있구요. 자 그린유딜이가 울긋불긋한데 돌았을때 됐다 생각합니다. 지금 안간지 점프 됐어요. 요새 소식이 요새 그린유딜 이야기도 안들리죠? 올라가면 또 이야기 막 나옵니다. 보름전 한달전하고 그린유딜에 대한 전망이나 이런게 많이 달라졌나보죠? 뉴스에서 한마디도 안나와요. ㅋㅋㅋㅋㅋㅋㅋㅋ ять 자 미국선물이 추가로 조성 좀 받는 모습입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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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유닛은 땡기 시작합니다. 자 그린 뉴딜 빨간불 슬슬슬 들어오고 있어요.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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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넥스는 조정받을듯 말듯 하면서 꼿꼿하게 지키고 있네요 대단해 그죠 자 유닛은 대본에 플러스전환 가자 기획이야 상당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강하게 땡겨 올려야 돼요 장대양봉 박아야 됩니다 근데 빨간붓 들어왔어 그린유딜 갈 때 됐다 생각하거든요 빨간불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야돼 가야해 가야해 나는 가야해 수익내러 가야해 예에에에 에에에에에에 아침부터 완전 틀어 스트릿 뭐야 이거 자 2차전지도 빨간불 들어오면서 화재에 대한 우려 조금 불식하고 있는것 같구요 자동차 섹터도 양화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린유딜도 일단 빨간불 들어오고 있어요 자 중국소비내수 화장품쪽도 비교적 양화 자 5G가 못간 섹터중에 하나니까 돌아설거 예상하고 일단 들어가있어요 약수익 자 네이버 더전비즈오니가 언택트해서 조금 약셉니다 삼성인자 하이닉스 거점부에서 약간 조정받고 있는 양상 이구요 셀트리온 제약도 약간 조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선물이 지금 조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호하게 가고 있는 중이니까 아 이정도 뭐 조정 나스닥은 플러스권입니다만 양호한 흐름이 다 할 수 있겠구요 코스피는 0.23% 상승인 반면에 코스닥이 좀 흔들립니다 0.64%로 하락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은 백신 개발 소식 때문에 이해관계가 좀 얽혀있는 바이오 종목이라든지 진단키트라든지 이런 쪽 그리고 전일 강하게 올랐던 소부장이라든지 이런 섹터들 조금 차익실험 물량까지 더해지면서 코스닥은 좀 흔들림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기간 도합 한 1000억 가까이 매도나오는 반면에 코스피는 외국인 오늘도 1500억 사도로 입니다 자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가 올선 이탈 크게 하는 은봉 나올 때까지는 큰 무리 없이 계속 지속 상승 가능하니깐요 중간중간에 중간중간에 차익실험 할까 적당히 차익실험 하고 다시 조정받으면 재매소하는 그런 전략들 세우시길 권유 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팬클럽 가입해 주시면 땡큐 자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깐요 공부 한번 해보시죠 닥두키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붙여 hands up set your body ever by the say ever by the say